금요일에 만나면 되세요? 네, 제 곡인데요 금요일에 만나면 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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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요일에는 luz 더 조절한 느낌을 벗겨 어머니 위로다가 와주시려고 오오오 왼 strX 오오오 그 Yahya 시간 없네요 너는 주목까지 기다리로 힘들어 시간 안 걸려 시간 너도 재미없지만 너의 컴퓨터 좋아 달콤해 그 나름 자고 묻힐 거야 사나게 빠지지 않고 문메기였어 오늘 내 맘은 저리 시계에 빨리 올라타 아늑하신 그대에게 더 가까이 다시 시작합니다 오 그녀의 시계에 steeds 높아 날키 먹고 싶은 영향 바람은 없지만 날키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정말까지 기다릴 때 힘들어 시간 안 걸려 시간을 더 멈축하고 싶지만 맘에 콩콩콩 달콤해 이만저도 주워야 바늘에 빠지지 않고 날 길었어 온통의 맘 중의 시계 바랄리오 같아 바늘에 싱글하게 더 가까이 눈감인 것 같아 이 여자는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뺏이겠어 돌아오는 이 번쭙은 여인인가요 그날까지 나 혼자 갇혀가지요 날까 봐 해주세요 이번ción 그는